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겪은 일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몇 달 전부터 첫째 아이를 등하원시키면서 마주치는 엄마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해서 저도 덩달아 인사를 하게 됐고요. 알고 보니 저희 아이와 그 집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간 인사만 나누다가 그 엄마가 한 번 커피나 한 잔 하자고 제안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저 대답만 하고 넘기려 했지만 아이 키우면서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친해져볼까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됐어요. 사실 밖에서 만나는 게 더 편했지만 둘째가 이제 100일이 지나서 나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오신 그 엄마가 본인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심지어 본인 사생활에 대한 선을 넘는 이야기까지 거리낌 없이 하길래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얘기 좀 듣다가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번에도 놀러오고 싶다고 하시길래 아기가 어려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첫째 하원할 때 그 집 아이가 낯익은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어 저거 내 건데 싶어서 바로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저번에 그 엄마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전화를 아기방에서 받았었는데 그때 가져갔나 싶었어요. 그거 제 거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선물 받은 건데 선물 받은 머리띠를 제가 커스텀까지 했거든요. 물어볼까 하다가 아니라고 하면 괜히 저만 난감한 상황이 될까 봐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저녁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물어라도 보라고 해서 카톡을 했어요. 머리띠 한 첫째 사진을 보내주고 이 머리띠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오늘 하원할 때 보니까 그 집 아기가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고 혹시 그거 주운 거냐고 물어봤어요. 전 사실 주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오더니 막 웃으면서 본인도 그거 선물 받은 거라고 며칠 전에 찾아서 아이한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커스텀까지 똑같던데 하면서 따져보라고 했지만 괜히 얼굴 붉히기 싫어서 미안하다고 실수한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마주치면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 정도 하고 피했어요. 사실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놀러 오고 싶다고 시간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기가 낮에 잘 안 자서 아기 잘 때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나도 잠도 자야 해서 여유가 없다며 여섯 번이나 거절했어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같아서 하루에 한 번 은 꼭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다음 주에 시간 돼요? 지금 혹시 차 한 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이제는 뭐랄까 진짜 만나서 커피 먹고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일부러 저를 엄청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남편은 그냥 카톡 차단하고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 쓰게 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도 나름 부당한 일엔 할 말은 하는 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저의 엄마한테는 못 하겠어요. 맘 같아선 쌍욕을 하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눈치가 없냐고 따다닥 쏘아붙이고 싶은데 무서워요. 말할 때 눈은 안 웃는데 입만 크게 소리 내서 웃는 거 제가 거절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기도 무서워요. 항상 유모차에 타고 있는데 제가 땡땡아 안녕 이러면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는 제가 돌아서서 갈 때까지 손가락으로 절 가리켜요. 얼마 전에 친정 엄마가 며칠 집에 와 계셨었는데 그때 엄마랑 같이 아기 어린이집 하원시키다가 그 애 엄마를 마주친 적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통 아니게 보인다고 그러시기에 제가 그 머리띠 여자야 이랬더니 엄마께서도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연락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빈정거리듯이 요새 너무 바쁜가 보네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언제쯤 시간 돼요? 지금 몇 번이나 미루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저희가 약속을 했었나요? 제가 오라고 했었나요? 라고 하니까 그 엄마는 아니 요새 너무 만나기 힘들어서요. 라며 웃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남편도 널 얼마나 무시하면 저러겠냐고 하는데 저런 사람을 처음 겪어봐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애둘러서 거절했는데도 몰랐냐고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무서워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의견도 남겨주세요. 예전 울아파트 저런 여자 살았었음. 그 당시 난리도 아니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이가 초3이고 엄마들끼리 어린이집 때부터 아이 때문에 친해진 케이스. 집으로 아이랑 엄마랑 초대 몇 번 해서 놀았는데 초대받았을 때 비번을 외운 거임. 그래서 초대한 아이 엄마가 집 비우는 시간 알아내서 들어가서 몇 번 도둑질했음. 그것도 모르고 그 집 엄마는 시간타임 도우미 아줌마가 도둑질한 것 같다고 도우미 아줌마 몇 번이나 교체함. 어느 날 이 아줌마가 또 도둑질하려고 비번 열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그 집 아저씨가 월차내고 거실에 누워있었음. 그러다가 눈이 마주침. 당신 누구야? 막 이러고 고함치고 도둑질하러 들어온 아줌마는 어버버하고 경찰 부르고 2차저차 조사하니까 그 집에서 물건들이 나옴. 아이 학교까지 소문 다 나고 그 도둑질한 여자 집에서 남편이 동네 부끄럽다고 도둑년이라고 아줌마 때리다가 또 폭력으로 경찰 칠동하고 중요한 건 못 사는 집이 아니었음. 도둑질한 아줌마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음. 아파트와 학교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계속 소식들이 업데이트되어서 뇌막을 모두 다가 소상히 알게 됨. 도둑질한 이유는 물건 훔치면서 우월감을 느꼈다고 함. 정병임. 어쨌든 결국 그 집 부부 이혼하고 이사감. 의외로 머리띠 제자리에 놓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고딩 때 친구 중 비슷한 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스와치 시계가 잘 없었는데 일본 사시는 고모가 다녀가시면서 사다 준 게 있었고 친구가 다녀간 뒤 없어졌는데 몇 주 후 개가 똑같은 거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촌 언니가 두고 가서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언니가 다시 가져갔다고 안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 해서 주말에 공부했는데 갑자기 어저거 뭐야? 하면서 침대 밑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 시계 저한테 여기 있었네 하면서 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분명히 침대 밑까지 탈탈 털어보셨었는데 그때 그냥 와 다행이다 하면서 끝냈고 친구는 서서히 손절했어요. 이렇건 저렇건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도로 갖다 놔도 쓰니만 나쁜 사람 만들 거예요. 차단해요. 그리고 엄마들이랑 친해지는 거 그만해야 함. 엄마랑 사이 좋은데 애들끼리 싸울 때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김. 그냥 애랑 관련된 인간관계는 거의 안 만드는 게 좋음. 도둑질에 뻔뻔하고 몇 번 피하는 거 알 법한데도 저러는 건 제정신인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해코지할까 무섭네요.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무조건 딱 잘라서 거리 두세요. 저런 사람들은 사이코라 남한테 피해 입히는 거에 무감각해서 엮이면 장기적으로 해로울 겁니다. 부산 양정동인가 모녀 살인사건 범인이 저렇게 주변 친한 언니 동생들 금품 야금야금 훔치면서 살다가 걸려서 선 딱 한 번 넘은 게 저 사건이에요.